맛없으면 2배로 환불해드려요! 파격적인 맛보장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이마트24의 시식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마트24는 지난해 12월 업계 최초로 맛없으면 무조건 환불해주는 맛보장 서비스를 진행해 왔는데요. 더욱 신뢰도 높은 맛보장 상품 선정을 위해 매달 맛보장 시식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우아한 형제들 사옥에 발달장애인 근무점포 오픈을 기념해 직원들이 참여하는 시식회를 개최했는데요. 오늘 평가받을 상품은 총 5개 품목! 9점 만점인 평가단 점수가 평균 6점을 넘지 못하면 맛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며 진지하게 음식을 맛보는 시식단! 그냥 아침 대용으로 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토스트가 좀 질기고요. 버터 같은 게 너무 두꺼워요. 하얗잼이 너무 없는 느낌? 정말 맛있다라는 그런 어떤 차별화된 포인트를 경쟁사에 비해서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진행한 그런 캠페인으로서 작년 12월에 이어 올해 7월까지 8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마트24의 맛과 품질에 대한 자신감은 맛보장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호응으로 검증됐습니다. 맛보장 상품이 속해 있는 카테고리의 실제 매출도 크게 증가하고 20개로 시작했던 맛보장 대상 상품을 현재는 52개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맛보장 상품 환불은 이마트24 앱을 통해 이뤄지는데요. 상품에 대한 별점을 남기고 영수증 사진을 첨부하면 다음 날 바로 모바일 상품권 전송! 이마트24의 상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냉정하고 정직한 평가는 계속됩니다.